갈뜸갈뜸 안 가네? 그래 가? 가 가 해진다 가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지 엄마가 찾는다 잠비야 배응 좀 해줘 왜? 원하는 게 뭐야? 너 이제 밥 시간 됐어 och 지금 몇시야? 6시 15분이에요 야 6시 15분이야 너 빨리 밥 먹으러 가 재롱아 아니 아니 우리 집 가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재롱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재롱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재롱아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빨리 니네 집 가서 밥 먹어 엄마한테 가 밥 달라 해 아니 나 말고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해 담비야, 담비야 너도 밥먹지알라. 들어와. 오, 목이 들어왔다.